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데뷔를 위해 열심히 열심히 고생하는 우리 풍만이 여러분들 3월 학평 모의고사가 실시되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3월 학평을 4월에 실시하는 이변 속에서 우리 풍만이들은 열심히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우선 이 3월 모의고사 실시하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정말 아직 입학도 안 되고 계약도 안 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첫 모의고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겨울방학 때 정말 잘 준비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로 3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그러니 우리 풍만이들이 지금 이 등급을 가지고 등급이 높다고 해서 막 기분 좋고 등급이 낮다고 해서 기분이 우울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지금의 성적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기본 개념을 암기가 덜 됐나? 이해가 덜 됐나? 자료 해석이 부족한가? 아니 3단원 우주 파트로 갈수록 내가 암기가 부족한가? 등등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빨리 캐치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모의고사를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또 발생하면 채우고 채우고 하면서 우리는 그날 수능 당일날 바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선 이 3월 학평에 관한 전반적인 특징과 그리고 문항수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는 장풍이가 총평 캐스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총평도 확인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 3월 학평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요? 자 지금부터 이제 1번 문제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매들 잘 들어주셔야 될 것은 바로 자 오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답률 즉 오답한 비율이야 근데 우리 3월 학평을 자세히 보시면 최고의 오답률이 58%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막 오답률이 80% 이상으로 넘어가요 그만큼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었다는 것 근데 오답률이 약 58% 정도를 보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짓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오답률에 대한 문항을 장풍이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구매들이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원 우주단원으로 갈수록 조금만 암기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었는데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다는 것과 그리고 보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니 이 부분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걸 왜 틀렸을까 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수능에 대한 미성숙한 단계가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꼭 뭘 보라고요? 총평 총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음향측심법이지요 음향측심법 우리 음향측심법에서는 뭘 알아내느냐 수심을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초음파의 속도 곱하기 왕복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했더니 왕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하다 깊이가 깊다 깊다 이거야 그렇다면 자 A의 역과 B의 역입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도 해령이라는 것과 해구가 나와 둘 중에 하나네 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봐봐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저 산맥이기 때문에 자 수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튕겨 올라오는 시간이 짧겠지 근데 해구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렇게 되잖아 해구라고 하는 것은 튕겨 올라오는 시간이 길 거 아니야 자 그럼 봅시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긴 부분 체크하는 거야 어 A1이 가장 길어요 가장 짧은 건 A4네 그치 그리고 자 B해역을 봤더니 어 B2가 가장 길어 아 여기 가장 깊은 거 아니야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해령과 해구 중에 얘들아 수심이 더 깊은 곳은 어디야 해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B해역은 무엇이다 해구구나 A해역은 뭐다 해령이구나 자 여기서 좀 더 연결해서 봅시다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이야 수렴이야 보존이야 발산 끝 멘틀대류의 상승부 툭툭툭 튀어나와야 되겠니 해구는 바로 수렴형 경계이면서 합의평 경계 더 나아가 볼까 장력과 횡압력까지 쫙쫙쫙 연결돼야 된다고 네 그러면 그래프를 작성한다 라고 했었고요 자 A해역에는 그래서 발산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가 아니라 B해역에서는 수심이 7000m보다 자 깊은 지점 볼까요 여기가 가장 깊은 것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자 초음파의 속도입니다 1500m 퍼스트 테크 곱하기 자 9.4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7050이 나와요 에이 7050 나옵니다 금액 7000m보다 더 깊은 지점이 B2에 존재하죠 자 판의 경계에서 해양지각의 평균 연령입니다 자 얘네는 얘들아 새롭게 판이 생성됐기 때문에 해령을 중심으로 얘네들은 굉장히 연령이 어떻게 돼 영하지 얘는 오래될 9자 오래됐단 말이야 해양판이 요렇게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기 때문에 B 여기 있는 B해역이 A역보다 더 늙었어요 A해역이 B해역보다 더 적습니다 네 우리 금애들은 그래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고 지존역 지구력을 통해서 한 번씩은 다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답은 ㄴ 2번이 되겠네요 2번이여라 다음 갑니다 2번 자 중요한 거 자 봐봐 장풍이의 해설강의에서는요 이런 형광펜이 있어요 이 형광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보기만 표시합니다 이 보기는 꼭 알아둬야 돼 알겠니? 왜?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또 굉장히 높아질 그러한 보기들입니다 킬러 보기 그리고 중요한 보기니까 이것도 같이 체크하면서 우리 금애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래서 해령과 해구를 비교했을 때 연령 구하는 거예요 연령 연령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올식딥 기억나? 올식딥도 기억해 주시고요 알아둘